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9년 4월학평 가형이산수학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생겼어요. 자, 보면은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형면체, 블록 1. 자, 세 모서리의 길이가 2, 1, 1이래요. 숫자는 상관없어. 두 칸, 한 칸, 한 칸짜리. 이런 블록 2가 있었대. 자, 이 두 종류의 블록을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하여 세 모서리의 길이가 7, 1, 예, 요 그림 있죠? 그러니까 일곱 칸짜리라고 생각하면 돼. 일곱 칸짜리. 자, 빈 공간이 없도록 채우는데요. 왼쪽부터 빈틈없이 차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단, 블록이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한 칸짜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. 이렇게 세워서 두 개짜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무조건 가로로만 와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준을 항상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. 기준은.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짜증나는 애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. 짜증나는 애를. 지금 짜증나는 애를 누구냐면 이 블록 2예요. 블록 2. 왜냐하면 한 개짜리가 이 여섯 칸짜리까지 다 채워줬다고 생각을 해봐. 아니면 여기 중간에 한 개짜리가 일단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그럼 여기 맨 마지막 칸에는 두 개짜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. 없어요. 두 개짜리가 들어갈 수 없겠죠. 그러니까 야, 기준은 블록 2로 가자고. 그래서 블록 2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. 짠짠짠. 첫 번째. 블록 2가 한 개가 들어가야 돼. 그럼 블록 2가 한 개가 들어가면 블록 1은 몇 개가 들어가야 돼? 블록 1은. 블록 1은 지금 총 7짜리인데 2를 하나 갖다 썼잖아요. 블록 1은 5개가 들어가야 되겠죠? 그러니까 1, 한 칸짜리, 두 칸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2채로 생각하지 마시고. 그러니까 두 칸짜리랑 두 칸짜리 하나랑 한 칸짜리 다섯 개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자고. 자, 그럼 그 기준은 누구로 잡는 게 좋을 거라고? 블록 2짜리로 잡는 게 좋을 거라고. 왜? 블록 2가 짜증나는 거니까. 그래서 블록 2가 짜증나는 거고. 지금 총 개수가, 칸 수를 우리가 7칸이 아니라 몇 칸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? 6칸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지. 왜? 내가 두 칸짜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얘부터 넣어주고 지금 넣어줄 때 짜증나는 건 이 두 칸짜리였다고. 얘부터 그 6개의 자리에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을 한 개짜리 그냥 넣어주자고요. 채워줘야 한 개짜리로. 그럼 한 개짜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얘는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채워주는 역할. 채워주는 역할. 얘는 고려하지 말라고. 총 몇 개? 6개. 그럼 몇 시? 6시? 1이 되겠네요. 6개. 됐습니까? 자, 그럼 두 번째 봅시다. 두 번째는 블록 2가 몇 개? 2개가 들어가는 거지. 2개. 블록 2가 2개가 들어갔으면 총 4칸을 사용한 거잖아요. 7칸 중에서. 그러니까 블록 1은 몇 개 들어가야 돼?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? 블록 2가 2개. 하나, 하나, 하나. 이렇게 3개니까 총 몇 개? 5개. 자, 5개의 빈칸 중에서 몇 개를 채워준다고 생각해? 2개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5C2가 되겠네요. 얘는 신경 쓰라고 말라고. 신경 쓰지 말라고. 신경 쓰지 말고. 10가지 이렇게 되겠네요. 얘는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, 지금. 자, 그럼 세 번째. 블록 2가 블록 2가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록 1이 몇 개? 1개가 들어갈 때. 그럼 7칸 채워지죠? 자, 이때는 어떻게 됐어? 총 몇 개? 4개라고 생각하라고요. 여기까지 했으면 알 거 아니야. 그림 필요 없이. 4개 중에서 4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몇 개? 3개를 뽑아서 블록 2를 넣어줄 거라고요. 그럼 몇 가지? 4가지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얘는 다 동시에 못 오는 사건이니까 더해가지고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.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건 블록 2. 2칸짜리 블록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장난을 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. 1칸짜리는 알아서 채워서 들어갈 거라고. 빈자리. 어디에 있든 알아서 1칸짜리에 들어갈 거라고. 공간이 없으면 안 들어가겠지. 이해됐어요? 그래서 블록 2를 기준으로 칸 수를 7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몇 칸? 5칸. 6칸. 6칸. 이때 몇 칸? 5칸. 이때 몇 칸? 4칸이라고 생각해서 블록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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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